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맹그로브 동대문의 투어를 도와드릴 호스트 허주혜입니다. 맹그로브라는 이름은요, 열대지역에 사는 나무의 이름인데요. 이 나무는 해안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동신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저희 맹그로브는 이 나무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맹그로브 동대문에서는요, 대학생분들도 거주하시고, 외국인 유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맹그로브 동대문은요, 편리한 교통과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로 동대문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 호리빙하우스입니다. 15층 규모의 300명이 살 수 있는 개인 공간, 그리고 지하층 2개층 전체에 마련된 멤버 전용 공간까지 지금부터 맹그로브 동대문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1층에 마련된 트레버틴 세그먼트 카페에서는요, 신설한 제철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 직접 만드시는 사이드 디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층 웰컴 라운지에서는요, 맹그로브의 얼굴, 커뮤니티 데스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맹그로브 동대문의 3가지 룸타입 중 하나인 1인실 싱글룸타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옷장이랑 수납장 그리고 미니 냉장고도 있고요, 침대랑 요 안쪽에 책상하고 의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풀퍼니시드 룸이고요, 1인실과 동일한 크기의 벙크배드가 있는 2인실 벙크룸입니다. 높은 층고가 특징이고요, 개인 커튼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과 수납장도 2인의 분량으로 컴팩트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맹그로브 동대문에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도미토리 룸입니다. 총 6분이 함께 공유하시는 룸이고요, 벙크배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요, 6분이 함께 생활하시더라도 붐비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맹그로브 동대문에서는 앞에 소개한 3가지 룸타입을 하루에서 한 달 미만의 단기 숙박으로 묶으실 수 있는 맹그로브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맹그로브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여기도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저 안쪽에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 데스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짧게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길게 시간을 잡고 자리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맹그로브 스토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맹그로브의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탁, 세제 같은 실용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쪽에 있는 공용 주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냉장고랑 정수기, 그리고 전자렌지 같은 가정 제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이 공간은 플렉스룸인데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피트니스 짐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동네에서 따로 피트니스 짐을 이용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릴렉스룸이라는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매트나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가를 하시거나 맨툰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혼자 명상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이곳은요. 커다란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로 홈 시어터를 즐기실 수 있는 시네마 룸입니다. 지하 2층에는 런드리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의 워시타워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여기는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15층에 있는 캔티는 저희 건물 내에 있는 공용 주방 중에 가장 큰 주방이고요. 스테이로 머무르시는 고객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동대문 옥상에서는요. 남산파워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저희 맹그로브 소셜클럽과 파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편안한 라운지 체어에 앉아서 일출과 임모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는 어떠셨나요? 혹시 맹그로브 동대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투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곧 맹그로브에서 만나요.